안녕하세요 조영희 형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복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는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물음,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관련된 물음의 바른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함께 이 복음 시리즈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앞으로 다가올 주 동안 매주 한 강씩 제가 준비를 해서 올릴 계획인데 저와 함께 시작하신 모든 분들이 끝까지 함께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라요. 오늘 1강으로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하나의 말씀을 공부할 것이고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사도께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교회는 바울사도께서 직접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분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웠을까요? 고린도교회를 바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울사도가 고린도교회에 계시는 성도들을 만났을 때 성도가 되기 전이었겠죠. 그들을 성도로 만들고 또 그들을 한 교회로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복음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사도께서 이 본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죠. 저희가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 복음이란 단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복음은 그리스어로 euangelion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eu에 해당하는 단어 eu 이 부분은 좋은 혹은 기쁜이라는 뜻을 내포하고요. euangelion이라는 부분은 바로 소식 혹은 news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어로 천사가 angelos라고 하는데요. 천사가 하는 일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것의 기인에서 이 euangelion이라는 말이 소식 혹은 news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euangelion이라고 표현을 하면 한국말로 이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복된 소식 혹은 좋은 소식.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주 기쁜 소식 혹은 아주 복된 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세상에 주신 너무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 교리 안에 바로 교회의 흥망성쇠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복음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이죠. 이 마가 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사실 이 복음을 위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바르게 믿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먼저 복음에 관한 두 가지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1절, 2절에서 찾으실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3절,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바울사도께서 1절, 2절에 두 가지 복음에 관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입으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1절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이 바울사도께서 직접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였다, 혹은 선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는 것이죠. 신앙 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생활 전도를 해야 한다. 그럼 생활 전도가 무엇이냐? 영어로 lifestyle evangelism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굳이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도, 복음을 선포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바른 삶과 옳은 삶을 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감을 느끼고, 또 그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게 되지 않겠냐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이 생활 전도가 비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끔 도와줘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건 맞죠. 하지만 생활 전도만으로는 복음 선포의 사역이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세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갔을 때, 물론 바울 사도께서 그들 앞에서 바른 삶,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복음 선포 사역은 그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자신의 입을 열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분명하게 선포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 선포된 복음이 그들의 귀로 들려졌을 때, 또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죄인이었던 이방인이었던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며, 또 그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입으로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입으로 설명되어지고, 귀로 들려져야 하고, 믿음으로 반응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에 관련된 두 가지 진리 중 저희가 첫 번째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반드시 입으로 선포되어져야 한다. 자, 이제 두 번째 진리를 보도록 할게요. 본문에서 바울사도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오. 여기서 말하는 이는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복음 위에 너희가 서있다라고 말하고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오늘 두 번째로 복음에 관련돼서 알 수 있는 이 진리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이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것이고요. 또한 그 위에 서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받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 가운데 서있는다는 것은 그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서있는 토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도 복음이며, 중간도 복음이고, 또 끝도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오해할 때, 혹은 잘못 이해할 때, 잘못 이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헛되이 믿는 믿음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견고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으로 끝난 것이고, 또한 그에 대한 결과는 구원에 바르게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구원은 오직 이 바른 복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른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복음 시리즈를 공부하시는데,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계속해서 진지하게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왜 이 복음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왜 다른 방식으로는 안되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방식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3절에 바울사도가 말씀하시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자, 1절 후반부에 바울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복음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그럼 바울사도가 스스로 복음을 만들었나? 창시했나? 자, 그것을 오해할까봐 바울사도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3절에 나도 이 복음을 받은 것이다. 자, 그러면 바울사도가 이 복음을 누구에게 받았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직접 받았죠. 바울사도는. 그럼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바울사도가 이 복음을 창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사도가 기독교를 시작하였다. 이 복음을 창시함으로써. 자,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이 바울사도 또한 내가 인간으로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이 복음을 너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 사람에게 기원을 갖지 않아요. 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실행하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만날 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저희가 이제 복음에 관련된 두 가지 진리에 대해서 배웠죠. 첫 번째는 다시, 이 복음은 반드시 입으로 선포되어 줘야 한다. 자, 두 번째로 저희가 배웠던 것은 뭐죠?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이고 권능이다. 아,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된다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제는 공부하도록 할게요. 3절 후반부에 바울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 짧은 이 두 구절에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이 있나요? 이 복음 내용 안에? 우리가 행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 행하신 거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에 따라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 복음, 이 바른 복음, 참된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두 다 이루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 구원의 역사가 바로 복음의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행하신 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의 3절, 4절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가지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은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갖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장사됨.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지금부터 이 복음의 세 가지 요소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바우사도께서 지금 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 그럼 이 그리스도의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로 크리스타스를 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어 메사야에서 번역된 단어입니다. 자, 메사야. 귀에 많이 익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또 어떻게 부르죠? 그리스도라고도 부르지만 또 메시야이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는데요.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이 메시야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구약성경에서.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을 왜 받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개인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크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 있고요. 또한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대언자, 혹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혹은 메시야시다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바로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이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혹은 하나님의 메시야로서 혹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죄를 해결하는 또한 그로써 이 세상에 주가 되는 그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바로 예수님의 타이틀이에요. 예수님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바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순교자로서 죽었다. 우리에게 본을 남기고자 돌아가셨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기고자 돌아가신 것은 맞지만 예수님이 그냥 순교자로서 어떤 특별한 순교자로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 한 가지 아주 자세한 특별한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우리의 죄, 믿는 자들의 죄를 해결하는 죄의 용서의 희생물, 제사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 싹쓴 사망이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 유일한 죄 해결 방법은 뭐죠? 바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그 죄값을 고통으로 치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으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외부자였어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외부자였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또한 이 죄의 bondage 있죠. 죄를 우리가 올가매는 속박으로부터 또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그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누구의 노예가 되냐. 우리가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이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두 번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대로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시면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어떤 특별한 단 한 구절 혹은 한 문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작부터 끝까지 전반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무치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먼저 출애굽 기억하시나요?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서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탈출하게 돕죠. 자 그래서 탈출하기 전날 밤 그날 우리가 6월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이 무슨 의미냐면 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째 아들들을 죽이려고 올 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을 내리시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너희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그의 피를 그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너희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자 그 어린 양 죽음당한 어린 양 보이시나요? 그 그림이 바로 예수님께서 훗날 1500년 정도 후에 이루실 그 모양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전과 또 성막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바로 희생물, 죄값을 치르는 희생물들이 끊임없이 이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자 이 어린 양 혹은 염소 혹은 황소 이 여러가지 동물들이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러한 모습들 자 그것이 무엇을 바라보고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을까요? 바로 앞으로 오시리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표현하고자 미리 알려주시고자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5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자 보시죠. 그래서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제사라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양이라든지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올 한 사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자신의 찔리고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성경 구절 구약 성경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의 용서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된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한 것이었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이죠. 혹은 무덤에 묻히심 자 그러면 이 무덤에 묻히신 사건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그 중요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육체적 죽음이었으며 또한 그분의 부활이 육체적 부활이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한국에 흔히 이제 한국에서 사람이 죽으면 몇 일장을 치르죠? 바로 3일장을 치릅니다. 그게 왜 3일장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가끔씩 죽었다가도 3일 이내에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흔치는 않지만 아주 가끔 있어 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신을 묻기 이전에 3일 동안 기다려주는 거죠. 혹시라도 이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돌아올까 봐. 유대 땅에도 비슷한 그런 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3일이 지나면 이 사람은 정말 죽은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묻히셔서 3일간 무덤에 계셨다. 그 몸이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이 실제적 죽음이었고 육체적 죽음이었고 그분의 부활하심이 실제적 육체적 부활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보금의 세 번째 요소는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바우사도가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사용된 단어 다시 살아나사 이 단어의 그리스어는요 그리스어 단어는 먼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것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분의 부활의 영향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그분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예수님을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4절이고요.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나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주어졌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일이 어떻게 가능했냐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이 죽음을 상대로 승리하셨다. 죽음을 패태시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또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칭의를 완성시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칭의가 뭐냐 나중에 또 더 공부를 하겠지만 칭의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서 선포로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훗날 있을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 육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줘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21절 22절에 보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훗날 우리가 죽을지라도 그 후에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바로 이 죽음 또한 이 악한 영적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찌르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려야 되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성경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성경대로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성경대로예요. 10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가 자신의 몸에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고 3일 후에 완전히 죽었다고 인식한다고 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3일이 지나면 바로 사람 몸이 썩기 시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3일이 지나기 전에 부활하셨죠. 그것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썩음 몸의 썩음을 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천년 전쯤에 이미 대언이 예언이 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또한 요나와 고래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는데 며칠 동안 그 뱃속에 있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3일 밤낮을 그 고래에 물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자신을 요나에게 비유를 하세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나가 3일 밤낮을 고래 뱃속에 있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어 계시는 돌아가 계시는 그 모습의 예표였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또한 아까도 잠깐 읽었지만 2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심에 대한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이 죽고 난 뒤에 자신의 삶을 기뻐한다 자신의 생명을 기뻐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런 말씀이 9절이 10절부터 12절에 있거든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메시아의 죽음이 끝이 아니며 그가 죽음 후에도 계속해서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대언이라는 거죠. 이 대언이 결국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모두가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이 왜 더 큰 의미를 갖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고림도전서 15장 5절부터 바울사도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다. 자 개바부터 시작하죠. 5절에 개바에게 모이시고 개바는 여기서 베드로를 의미합니다. 또한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구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아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이 먼 얘기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경험만 먼 얘기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이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그의 삶이 변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무치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 보금의 요소이며 이 보금이 바울사도의 삶을 완전히 뒤바꿨고 또한 이 보금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보금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을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이 보금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금이란 무엇인가 보금은 이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미리 약속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죄의 용서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하시고자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죽은 몸은 3일간 차디찬 무덤에 놓여 있으므로 그분의 죽음이 실제적 육신의 죽임이었음을 증명한다. 하지만 3일째 되던 날 구약성경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강력히 선포한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치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며 여러분의 죄의 용서를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이 보금을 공부하면서 이해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보금 이제 아시겠나요? 그동안 모르셨다면 저와 오늘 공부하면서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금이 뭔지 이해하셨다면 이 보금 믿고 계신가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공부할 때 놀랐던 적이 있어요. 세계사 교과서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나왔었거든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칭했고 또 그가 이 세상죄를 위해 죽었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다. 자 저는 그것을 보고 아 교과서에도 예수님의 보금이 실려있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그것을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복도 주지 않아요. 우리가 보금을 얘기하고 있죠. 복을 복스러운 복된 소식. 자 이 복된 소식이 우리 개인에게 참된 복된 소식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세상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시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때의 여러분에게 이 보금이 참된 복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